재석이는 잠 잘 잔다. 나 잘 잤어. 내 시간 푹 잤어. 야 너는 뉴욕 체질인 것 같아 진짜로. 지금 형 우리 그 여기 스태프 중에 90 한 2%가 자기는 다 뉴욕커라고 지금. 실제적으로 하나 된 걸로. 자기는 지금 뉴욕커래 다들. 아 그리고 오늘 저 아시죠 지금 나가는 거 뭐 때문에 나가는지. 지금 저 우리가 쉽게 그거 해야 되잖아. 아니 알아 나도 나도 거기 봤어. 여기 뉴욕에 있는 뉴욕커들은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. 아침을 아침. 우리가 음식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왜. 포켓 포켓 영어야 몇 프로 하다고. 이거 영어 큰일났네. 형 나한테 영어로 물어봐요. 우리한테 물어봐요. What time do we return? 6 days after. 몇 시에 돌아옵니까 근데 무슨 시. 크리스. 네. 일시. 여기 나가서 6일 뒤에 들어. 오늘 나와서 6일뒤. 오늘 나와서. 오늘 나와서 6일뒤. 오늘 나와서 6일뒤. 1일뒤. 1일뒤. 2일뒤. 2일. 5일. 일단은 유행업도 안 되는데 자, 이따 우리 준하 형하고 나는 여기서 월스트리트 이따가 봐요! 비 오는데 여기서 와, 대단하다 동경하시네 오, 저기 봐봐 저기, 우리 저기 가서 사진 한 번씩 주세요 3, 1, 2, 3 오케이 어때, 어때?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입니다 저도 처음 와보는 데지만 이게 세계 금융의 중심 중심, 월스트리트 여기는 또 무슨 교회가 있네요 성당인가요? 오,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Excuse me 네 그래도 웃으시면서 거절하시네 No 여유있으시다 거절할 때도 좀 저렇게 해야 돼요 Excuse me No 대부분 정말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냥 이쪽으로도 가고,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여기가 굉장히 바쁘거든요